긴급 호출이다! 얘들아 가자! 파스칼이 트랜스웨폰을 훔쳐 동물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어! 미니 특공대 변신! 친구들! 특공대원이 되어 미니 특공대와 함께 블루벨 마을을 구해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미니 특공대의 화려한 액션! 더욱 강력해진 미니 특공대가 돌아왔다! 액션 뮤지컬 최강전상 미니 특공대! 트랜스웨폰을 찾아라! 서울 앵콜 확정!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대공원 와퍼폴에서 만나요!